18년간의 보수 정비를 마친 우리나라 최대의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오늘 처음 공개됐습니다. 백제인들의 찬란한 유산을 직접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석탑을 찾았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1998년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2001년부터 18년간의 보수 정비 끝에 최근 복원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반에 공개된 첫날, 백제시대의 웅장한 건축물을 직접 보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과거 일제가 덧씌운 콘크리트를 기억하는 시민들은 달라진 모습에 안도합니다. 19년 전에 봤을 때는 이렇게 무너져 내린 모습에 시멘트 발라져 있는 모습이 너무 유적지 같지 않고 이런 느낌이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 와보니까 좀 더 잘 복원이 된 것 같고 미륵사지 절터에 대한 추가 복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공개를 앞두고 탑 안쪽에 돌을 일관성 없이 쌓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설계를 변경했다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